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가정용 코로나 검사 키트 보급을 확대합니다. 올 연말까지 50만 개가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집에서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모든 주민들에게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카운티 보건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 이전에 하면 다음 날 바로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키트는 엠브리 제네틱스 사의 제품으로 하루 4천 개씩 배포되며 검사 결과는 48시간 이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센타애나와 애나하임 주민들을 대상으로 1만 2천 개의 키트를 배포했으며 올 연말까지 50만 개의 키트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키트에는 검사 방법에 대한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가검사 뒤에는 페덱스를 통해 무료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